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자외농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1차 여름전지를 다 했습니다. 오늘 마무리를 다 하고 또 나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여기가 좀 습이 찼어요. 이쪽에 좀 물이 이렇게 습이 차거든요. 그래서 나무 잎을 보면 이렇게 돌돌 말렸죠. 잎이 햇볕을 보면 쫙 펴져가지고 정상적인게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. 이렇게 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잎이 이렇게 돌돌 말렸어요. 뒤집어주면 말렸죠. 이 나무가 왜 그러냐면 습이 차서 습이 차서 그렇습니다. 여기 밑에 저쪽 나무가 작년에 두 나무가 어렸는데 저기 이제 그래서 도랑을 좀 초올로 왔더니 괜찮더니 여기 또 끝까지 쳐줘야 되겠네요. 원래 이 습이 차면 밑에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이제 심을 때 옛날에 여기가 논으로 사용하던데 포크레인으로 두둑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로 올려서 좀 심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심하진 않는데요. 이 나무 한 나무가 이렇게 또 잎이 돌돌 말리는 현상이 생기네요. 이것은 심하면 이것도 죽습니다. 죽는데 또 이렇게 말리다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 가면 여기 물도랑 쳐주고 하면은 내년에 가면 또 이게 또 멀쩡합니다. 저쪽에 원래 작년에 그랬는데 멀쩡하고요. 저쪽에 도랑을 쳐줬습니다. 그렇더니 괜찮고 지금 원래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이 뒤로 도랑을 쳐야 되겠습니다. 시간 날 때 여기서. 위에 바툭하고요. 이렇게 차이가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배여가지고 이쪽으로 잘 안 빠져나가요. 여기도 여기도 물이 있죠. 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 이쪽에 나무가 흐렸는데 여기 도랑을 쳐줬습니다. 이렇게. 도랑을 이렇게 쳤더니 그리고 물 근형이 여기 있습니다. 물이 이렇게 지금도 흘러가죠. 흘러내려가죠. 비가 많이 오면.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건데 제가 찾았습니다. 더 여길 보강을 해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물을 쭉 빠지게. 여기 지금 물도랑이 저기까지 있습니다. 저 위에도 마저 쳐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습이 차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자동농사 지으시면서 지으시고 하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 한번 더 보여 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